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나롤을 소개해드릴게요 앞머리만 하면 외출 준비 끝인데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은 고민이실텐데요 외출 전에는 빵빵하고 볼륨을 가지고 있던 앞머리가 습한 날씨에나 땀이 나거나 유분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앞머리가 축축 처지잖아요 이럴 때 티나롤을 써주세요 사용방법은 옆부분을 보면 usb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에 꽂으면 led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일정 온도가 되고 3분이 되면 딱 소리가 나면서 led램프가 꺼집니다 만졌을 때 뜨겁거나 하지 않고 약간 따뜻하다 정도의 온도에요 티나롤의 크기는 일반 롤보다 2cm 큰 8.7cm로 옆머리까지 한 번에 말 수 있어요 앞머리를 말고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자연스러운 앞머리가 돼요 짧은 앞머리, 여신 앞머리, 뒷머리 볼륨까지도 띄울 수 있고요 휴대하기도 편해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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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